지금 허령지각이라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인간의 이 참나, 이 참나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참나 각성하면 어떻습니까? 진짜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그 참나 자리랑 하나가 되죠. 그게 뭐냐면 이게 경이에요. 경이 뭐냐면 경이라는 게 원래 유교에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념집중이죠. 몰입이죠. 몰입을 경이라 그래요. 몰입. 몰입 잘하는 거. 어디에 몰입하냐? 참나한테 몰입한 거. 허령지각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은 양심의 허령지각이 부현되는 게 경이에요. 아시겠죠? 몰입을 통해 내 양심에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허령지각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게 경이죠. 경 하나의 힘이 여러분은 참나를 만난 겁니다. 그렇죠? 선정을 통해 참나를 만나잖아요. 불교 선정에 해당되는데 선정을 잘 닦으시면 참나가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린 참나가 드러나 버려요. 공부 처음 딱 하면 경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참나가 드러나 있으면 양심의 현존이 드러나면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경이 기독교에서는 믿음 상태입니다. 믿음 상태. 기도를 통해 기도가 이제 경의 방복론이라면 믿음이 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. 믿음.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.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하고 경의 극치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건데 경의 극치를 성이라고 합니다. 정성스러워졌다. 이거는 애고가 작동을 안 한다. 경은 애고가 아직 작동을 하면서 몰입해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굳이 구분하자면 사실 여기 경에서는 이 성의 의미로 성경 의미를 지금 다 포괄해서 쓴 거예요. 이게 기독교에서는요. 묵상에 해당되고 관상에 해당됩니다. 묵상은 마음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고요. 관상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경은 이 성까지 포함한 거예요. 지금 여기서 경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. 하나님과 일단 만나라.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만나라 하는 게 경입니다. 이 참나의 속성 중에 이 애고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언제 드러나냐. 이 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. 애고를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. 이 경은. 애고를 초월합니다. 참나가 온전히 드러난다. 참나가 지금 몇 프로 드러나고 계십니까? 그거 조절하는 게 경이죠. 여러분 경 공부를 통해, 즉 몰입 공부를 통해 참나를 더 구현해내고 어떻게 보면 참나에 더 집중하고 이 작업이 경이죠.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은 불교에서는 선정이듯이 유교는 경입니다. 정신을 모아서 참나랑 접속하는 거예요. 참나랑 접속하면 참나랑 접속을 하면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납니다. 여기는 지금 이 참나 상태에서 말하면 성이고 사실은 이게 정성성자 성이랑 같습니다. 그런데 애고 측면에서는 경, 참나 측면에서는 참나가 드러난다는 뜻에서는 성. 그러니까 애고를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당에서 이 경법으로 지도하는 게 몰라죠. 애고를 빨리 초월하라고. 몰라 해버리면 참나가 드러나잖아요. 그게 경 상태고 참나 입장에서 보면 성 상태입니다. 참나가 드러나고 있어요. 유교식으로 한번 좀 얘기해 봤어요.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? 선정. 선정을 통해서 참나 체험하십니다. 선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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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정